안녕하세요 태친입니다. 아이디어 제품을 개발해서 판매하고 있는 대연이라는 업체에서 모안이라는 브랜드의 7인치 이북 단말기를 한국에서 판매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베타 버전의 단말기를 제공해줘서 미리 사용해 볼 수 있었습니다. 제품명은 모안 믹스7S입니다. 믹스7 다음 버전이 믹스7S로 알고 있습니다. 전용 케이스와 본체 박스를 보내주셨네요. 케이스를 먼저 개봉해 볼게요. 브라운 색상의 케이스입니다. 안쪽에 버튼이 닿는 위치는 홈이 파여있네요. 그리고 후면은 반쪽만 있습니다. 이렇게 디자인한 이유는 결합을 해봐야 알 것 같네요. 앞쪽에 모안이라고 적혀있고요. 디자인은 고급스럽고 만들새도 좋습니다. 본체 박스도 개봉해 보겠습니다. 안쪽에는 물리키가 있는 7인치 이북 리더가 보입니다. 후면은 골드바디로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국내 이북 리더 중에서 골드 색상은 희소성이 있을 것 같네요. 실제로 출시하는 제품도 골드 색상으로 출시한다고 들었습니다. USB A2C 충전 케이블 동봉되어 있고요. 설명서는 아직 한국어는 없습니다. 제품 위쪽에 전원 버튼이 있는데 빨간색으로 포인트를 줬네요. 측면에는 버튼이 없습니다. 하단에 USB-C 전원 포트가 있습니다. 반대쪽 측면은 정말 얇네요. 부품이 액정과 하우징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 모든 부품은 이쪽에 있습니다. 이 돌출된 그립이 마치 책을 뒤로 말아서 들고 보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전면에 물리 버튼 눌리는 감촉도 괜찮습니다. 케이스가 후면이 반쪽만 있는 이유를 알겠네요. 이렇게 자석으로 결합되는 방식입니다. 이 잉크 액정이 약해서 전면은 잘 보호해주고 후면은 돌출된 손잡이와 높이를 맞춰서 무게 배분을 잘 한 것 같습니다. 펼쳐서 뒤로 돌리면 바닥면이 닿는 부분을 평평하게 만들어줍니다. 케이스 완성도가 좋네요. 배경화면은 국내 출시를 염두에 두고 귀여운 그림으로 이미 만들어서 넣어뒀네요. 디자인 첫 인상은 나쁘지 않습니다. 이 케이스에 외장 TF 카드 슬롯을 달아서 메모리 카드 확장이 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2세대 버전이 나온다면 제 아이디어도 채택해주면 좋겠네요. 케이스를 사용하지 않으면 내려놓을 때 단차가 있어서 덜그덕거립니다. 이렇게 케이스를 부착하게 되면 단차 없이 딱 맞습니다. 커버를 뒤로 돌려도 단차가 생기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이 제품은 전용 케이스와 함께 사용하는 게 좋은데요. 무게가 어느 정도 되는지 비교해보겠습니다. 먼저 케이스를 제거하면 211g입니다. 케이스만 136g입니다. 결합하면 347g 나오네요. 그래서 들었을 때 묵직한 느낌은 듭니다. 두께는 가장 얇은 부분이 3.2mm, 두꺼운 부분은 9mm입니다. 케이스를 결합했을 때는 살짝 케이스가 더 낮게 만들었네요. 케이스 결합하고 가장 두꺼운 부분은 12.8mm, 얇은 부분이 12.3mm 나옵니다. 전원을 켜볼게요. 초기 세팅 화면이 나옵니다. 정식 제품에서는 변경될 수도 있으니까 빠르게 넘어갈게요. 설정은 다른 e-book 리더 제품과 차이는 없는데요. 이 제품은 저전력 모드가 있습니다. 배터리를 더 오래 쓰고 싶을 때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오닉스 회사 제품에 있는 플로팅 볼도 있네요. 자주 사용하는 기능 모음이라고 보면 됩니다. 특이한 건 최적화 앱이 기본으로 탑재되었습니다. 광고를 봐야 되는 앱도 있는데 기본 앱이라 광고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종료 버튼도 있는데요. 실수로 누르면 이렇게 종료가 되니까 저는 종료 버튼 대신 새로 고침 기능으로 변경해서 사용할게요. 설정에서 기기 설정 버튼 기능 설정에서 동작 탐색으로 설정했는데요. 이렇게 아래서 위로 스와이프 한 상태에서 잠시 기다리면 다중 작업창 모아보기가 가능합니다. 상단바 메뉴도 볼게요. 왼쪽부터 와이파이, 블루투스, 새로 고침, 야간 모드, 스크린샷, 화면 회전, 설정, 클리어 모드, 가속으로 최적화 가능합니다. 밝기는 24단계까지 조정이 가능하고요. 색온도 조절도 가능합니다. e-book 리더 필수 기능인 명암 조정 기능도 8단계까지 가능합니다. 스타트업 기업에서 출시한 전자책 리더기 중에 명암 조정이 없는 제품도 봤는데요. 그건 e-ink 디스플레이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업체라서 그런 제품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밝기를 최대로 낮추면 실내에서는 이 정도 패널 밝기를 보여주는데요. e-ink의 장점은 실외에 나갔을 때 진가를 발휘합니다. 햇살이 비추는 창가에 앉아도 충분히 밝은 패널을 볼 수 있고요. 아이패드 미니5는 최대 밝기로 올렸는데 창가 근처에서도 이 정도 패널의 밝기 차이가 납니다. 야외에서 e-ink 패널 밝기 보이시나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서는 느낄 수 없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야외에서는 책과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종이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내에서는 적당히 밝기를 조정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구글 키보드가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지금 클리어 모드로 되어 있는데요. 키보드 타이핑 지연 속도는 이 정도입니다. 키보드 속도가 불편하거나 그런 건 없고요. 일반적인 시중에 판매하는 e-ink 리더와 속도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 뜨는 속도는 이 정도입니다. 스크롤하면 깜빡이는 건 가장 가독성이 좋은 클리어 모드로 되어 있어서 그래요. 이건 책을 볼 때만 사용하고요. 웹서핑은 빠른 모드로 사용하면 됩니다. 256 회색조 기능은 명함 단계를 더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기능인데요. 육안으로 구분은 잘 안되네요. 설정에서 보여드릴게요. 256 회색조 기능을 켜게 되면 왼쪽의 계단식 명함 단계를 오른쪽과 같이 자연스럽게 표현된다고 합니다. 다만 잔상 현상은 더 생길 수 있습니다. 잠금 화면 배경 설정에 가면 감성 있게 그린 배경이 있습니다. 저는 상봉 방앗간 그림이 예뻐서 이걸로 배경 설정을 했습니다. 책과 함께 배치해도 인테리어적으로 괜찮네요. 로컬을 선택하면 가지고 있는 이미지로 배경을 꾸밀 수 있습니다. 글꼴 전환 기능도 제공해주고 있네요. 예쁜 글꼴을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볼륨의 세부 설정이 나오는데요. 위에서 스와이프하면 볼륨 설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설정도 가능해요. 기기에 스피커가 없어서 블루투스 연결해서 들어야 됩니다. 제스처 기능이 불편하면 3버튼 탐색으로 변경해도 되고요. 물리 버튼 기능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접근성에서 전용 케이스 커버를 여 닫았을 때 화면을 자동으로 켜고 끄는 기능이 있습니다. 전용 케이스 사용하려면 이 기능도 기본으로 켜놓아야 되겠네요. 자동 화면 회전 기능도 있습니다. 저가 제품 중에 G센서가 없어서 수동으로 조정해야 되는 제품이 많은데요. 이 제품은 G센서가 있어서 이렇게 자동으로 화면 회전이 가능합니다. OS는 안드로이드 12를 사용하고 구글 플레이 스토어도 기본으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GSF ID 인증하는 방식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건 출시가 되어야 알 것 같습니다. 현재 베타 테스트 버전에서는 인증이 안 되어 있어서 앱은 APK로 설치해서 진행할게요. 성능은 락칩 RK3566에 4쿠어를 사용합니다. 긱벤치 6 측정 결과 싱글 209점, 멀티 534점 나왔습니다. 보이의 미북 M7 제품도 동일 AP를 사용하지만 M7은 램 3GB, 롬 32GB인데 무한믹스 7S 제품은 램 4GB, 롬 64GB를 사용해서 성능이 더 좋습니다. 스크린은 7인치에 1680x1264 해상도, 300ppi로 고해상도 제품이고 잉크카르타 1200디스플레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이의 미북 M7 6.8인치 제품과 비교했을 때 둘 다 고해상도 제품이라서 빠른 모드에서도 괜찮은 가독성을 보여줍니다. 배터리는 2300mAh입니다. 프론트라이트와 와이파이, 배터리 최적화 모드를 끄고 화면 켜짐 테스트 결과 오전 9시부터 다음 날 7시까지 유지되고 배터리 부족 알람이 떴습니다. 22시간 화면 켜짐을 제공한다는 건 배터리 최적화 켜고 일반적인 독서 환경에서는 며칠 동안 배터리 충전 없이 사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 리디북스 앱부터 보여드릴게요. 웹툰을 열었는데 물리 버튼으로 스크롤 할 수도 있네요. 게임하는 것처럼 계속 눌러줘야 돼서 스크롤은 그냥 터치하는 게 편합니다. 리디북스에서 웹툰 말고 일반 책으로 보여드릴게요. 물리키를 누르면 자동으로 인식이 되네요. 페이지 넘김 방식에서도 정상적으로 물리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밀리의 서재 앱입니다. 물리키를 누르면 음량 조정이 되면서 페이지를 넘길 수 없네요. 이런 경우에는 빠져나와서 밀리의 서재를 몇 초간 누르면 팝업창에 최적화 옵션이 있습니다. 여기서 볼륨 버튼을 페이지 넘김 버튼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럼 다음부터는 물리키로 페이지를 넘길 수 있습니다. 알라딘 이북 앱입니다. 별도 설정 없이 정상적으로 물리키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스24 이북 앱입니다. 역시 물리키 동작이 잘 됩니다. 교보 이북 앱입니다. 이 앱도 설정 없이 물리키 사용이 가능합니다. 물리키 기능이 있으면 책을 볼 때 한 손으로 페이지를 넘길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그리고 물리키의 감촉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어서 이북 리더 제품에 물리키가 있는 걸 선호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책을 볼 때 형광펜 기능의 반응 속도는 이 정도입니다. 흐릿해서 잘 안보이는데요. 앱 최적화 구성으로 이동해서 명암 조정을 올려주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형광펜이 잘 보이게 됩니다. 빠른 모드로 변경하면 동영상도 볼 수 있습니다. 클리어 모드로 변경하면 깜빡임이 심하게 발생됩니다. 균형 모드로 변경해 볼게요. 동적인 영상이 아니라서 그런지 빠른 모드와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네요. 인터넷 창에서 웹서핑 속도도 보여드릴게요. 먼저 클리어 모드입니다. 균형 모드입니다. 속도 모드입니다. 그런데 터치 패널이 아쉽네요. 제가 화면을 내렸는데 다시 올라가잖아요. 크레마 모티프나 오닉스 포크 투 컬러 리뷰할 때도 동일하게 터치 오동작이 발생되었습니다. 제품 단가를 낮추려고 저가 터치 패널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이 얼마에 출시할지 모르겠는데 고가로 출시하면 저가 터치 패널이 아쉬울 것 같고 괜찮은 가격으로 출시된다면 어느 정도 타협이 될 것 같습니다. 화면을 스크롤 할 때는 빠르게 하지 말고 천천히 쓸어 올리면 터치 오동작은 발생하지 않으니까 실 사용할 때는 이렇게 사용하면 되니까요. 웹툰 볼 때도 스크롤 느낌도 보여드릴게요. 이 정도 속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외 아쉬웠던 점은 앱 정렬하기 기능입니다. 바탕화면에서 앱 이동이 안됩니다. 스마트폰처럼 바탕화면을 3초간 눌렀을 때 세부 조정 옵션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앱을 길게 눌러서 이동하는 기능은 지원을 안 하고 설정에 들어가서 애플리케이션 관리 앱 정렬로 이동하면 바탕화면 앱 위치를 바꿀 수 있는데요. 매번 앱 설치할 때마다 설정에서 화살표 연타하는 건 불편해 보이네요. 이건 소프트웨어로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미북 믹스7S 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프리뷰를 진행해봤습니다. 모안은 중국 상하이에 기반을 둔 기업으로 2018년에 설립되었고 샤오미의 ODM으로 이북 단말기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대연업체가 국내 출시 중인 제품은 JDM 방식으로 대연과 모안이 공동으로 협력해 국내 환경에 맞게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댓글로 바라는 점을 남기면 영상 보고 반영해 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경쟁 업체들이 많아야 국내 전자책 리더기 시장도 커지고 소비자 선택권도 다양해질 수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대연이 출사표를 던진 건 고무적입니다. 이 모델을 시작으로 다른 기종도 판매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국내에 좋은 반응을 얻어서 후속 제품도 꾸준히 출시해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